그룹 사이니의 멤버 고종현 씨의 유가족이 설립한 재단, 빛이나가 세 번째 예술제를 엽니다. 빛이나는 종현 씨의 가족이 젊은 문화 예술인들은 돕기 위해 만든 재단인데요. 2018년부터 종현 씨를 기리는 예술제를 개최해 왔습니다. 모레 오후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종현 씨의 자작곡 UNI 속 가사인 UNI, 나 항상 너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어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. 작사가 김인아 씨가 진행을 맡았고요. 샤이니 멤버들을 비롯해 소녀시대 태연, 레드벨벳, 웬디, 하이라이트의 양효섭 씨 등 종현 씨와 인연이 깊은 가수 둘이 공연을 펼칩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